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검속활자본인 직지인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1377년 청주의 홍덕사에서 검속활자로 책을 인쇄했다는 역사적인 가치가 아주 큽니다. 조선시대에는 갑인자를 비롯해서 조선시대에는 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 책은 검속활자가 아마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지가 직지죠 그러니까. 직지의 원 제목은 백운하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입니다. 줄여서 우리는 직지라고 부릅니다. 직지는 부천인과 조선인의 선어록입니다. 직지의 원 제목은 백운하상초록불조직을 지정합니다. 직지의 원 제목은 백운하상초록불조직의 한골을 구성했습니다. 직지의 원 제목은 백운하상초록불조직저작을 공개합니다.